우리 푸린 이행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어 할 수 있어요 오케이, 그럼 뭐 봐, 푸? 푸지망 빈? 내 나이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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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린 집들이 겸 생일 축하를 하러 온 여러분 사실 생일 지난 지는 4일 정도 지났고 스팅이 언제쯤? 이사를 한지는? 그것도 잘 몰라 아무튼 스프린 이제 축하 파티를 해주러 왔어요 다만 이제 지금 몇 시야? 새벽 3시 19분이고 푸인이 자고 있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저희는 이제 스팅이 축하 파티를 해주러 온 모임장 와나나 와나나 김목말 안녕 ASMR 집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룰룽 간단해요 물이 있어요? 저희도 올라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린 들어가서 안 웃기 챌린지가 들어갑니다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푸린이 깨게 한 사람은 벌칙 뭘로 할까? 춤추기 사랑한단 말 듣기 빠른단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야? 벌칙은 저희가 상의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지 않게 해볼게요 이 컨텐츠 이름 뭐예요? 푸린아 사랑이 어때? 너도 좋아해? 푸린아한테 새벽에 막 연락했대 아니야 너 푸린같은 스타일 딱 질색이야 푸린이, 푸린이 입장 들어봐야지 일단은 이 컨텐츠 이름은 푸린... 푸린... 섹스 아...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요 또 도둑질하러 온 거 아니야? 또 도둑질하러 온 거 아니야? 몇 번이 브랜드 이상 되는 거인데 미친놈이야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면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초코빼이 하다 보니까 생일처가 없어서 회개 참출라 준비했어요 브랜드 몇 살아도 있다 이걸로 또 치도록 하고요 어? 초코빼이 같아 샀어 이러미요 안녕히계세요 기다려 찢을게 아기 안 된다 됐다 됐다 아기 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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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인정 생...휴 드려 생...주...가...항... connectors 생...유 eres 내 생...유심 생...유 bacalab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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 Ig 생...유...유...가... moje...무게드 생...유...가...가... sermon 남자 riddalas 앞으로 이렇게 사서 바 oppos 이 sophom kombination 자 여러분 생일을Why 현 Natürlich 어휴 누구세요? 아니 비용이 있습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안좋고 왜 안좋고 왜 안좋고 자 나한테 한마디씩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입이 깼거든요 여기서 몇 년 동안 계속 살 거니까 천안에서 프린과 종부 저거 갖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 아니에요? 저는 프린 도파를 사랑합니다 저는 몇 없는 동료 스트리머 친구 중 한 명으로서 프린이를 제일 아끼고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알지 얼마 안됐지만 친한 사람으로 지내고 싶고 부, 부지만 린빈아이 프린아 우리 한마밖에 본 적 없지만 우리 한마디 세미만 해줄까? 응 저런 세미나 아니야 프린 쉿 어떻게 해야지?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바보 게임을 할거에요 그렇죠? 이걸로 스트리머 이름 대기 조금 기억하십니까? 어? 아 프린이 깼다고? 아직 깼잖아 나 왜 인지 알아? 어? 자 이럴게요 웃으면 치는거에요 웃으면 자는 프린 앞에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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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퐁퐁 퐁퐁 퐁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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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퐁 퐁 퐁퐁 올해 사랑해 아들.. 아들아 아들아 길 Есть 너 왜 이러는거야? 더 가까이 가야지 더 가까이 나한테 얘기는 아니야? 아니 왜 이러는거야? 왜 이러는거야? 너 왜 올라왔어? 아니 엉덩이 왜 이러는거야? 우리 친구야 너? 진짜 잘했다 프린아 생일 축하해 프린아 생일 축하해 케이크야 케이크이긴 한데 우리가 소클 때 먹을게 그럼 잘자 갈게 우리 갈게 이러고 간다고요? 응 잘자 이거 2개 주고 이러고 간다고요? 응 남은 양초 잘쓰고 사랑해 결국 꼬북치도 못 먹었네 그러니까 꼬북치도 못쓰는데 아 맞네 다시 들어갈까요? 그거 안하면 좀 그렇지? 자니까 좋아 뭐 하려고 그랬어? 우리 아직 못한게 있어가지고 오케이 제가 여전히 먹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? 아무튼 조심스럽게 안되었는데 걔는 사람이 벌칙이에요 오 오 소리가 안나 한 거일까? 빨리 먹으면 좋네 자꾸 아 잘 끄는거 안꼈어 프린이 안깨대 아 소리 안 내버려 소리 안내고 먹어야 돼 프린이 깨면 안된다 프린이 깨면 안돼 프레시부터 치우고 말아줘. 좋겠다. 소리내면 안 돼. 오잔나. 오잔나. 호빈아 생일 좋아해. 그리고 집들이 축하해요. 이거 집들이요? 15살. 세금 세금 48분에? 조용히 들어왔다.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. 동체예요.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. 프레시부터 할거야. 프레시랑 옛날 통과 먹을래? 왜 하필 저를. 생선 프린이. 그래요. 생선 프린이니까 먹어줘야지. 양념치킨젤리. 어때? 굉장히 별로야. 표정 맛. 이렇게 아쉽게도 프린이 집에서 몰래 생일파티 해주기는 실패로 돌아갔어요. 하지만 다음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. 놀란 범죄에요. 프로젝트 프린. 됐어. 진짜. 그치. 계속해서... 너무 좋은데. 듣고싶어 프린이께요. 듣고싶어 프린이예요. 저거는 왜 이렇게 하는거야. 잘하니까. 좋아요. 좋아요.